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륜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자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란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둘을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우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저녁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희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이 예수님 자신과 또 향유를 준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성만찬이었죠 이것이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앞날은 그렇게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해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의 주부심에 아무 준비 없이 진행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말을 들으면 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들었을 때, 세 번 들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근래에 어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이것이 귀에 박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식사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비싼 향유 한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초위의 사건일 것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어떻게 보답을 할까? 어떻게 그것을 좋은 것을 드릴까? 라고 작정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아 굉장히 좋은 겉옷을 사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이 행한 것을 말하고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상반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비하는 것을 사람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박혀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성찬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그 대속하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믿음이 아름다운 헌심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용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덧립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교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은혜의 물을 활짝 열어주시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도록 기업이 든든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든든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너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신경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원할 주의 고래여 일원하나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세 영원히 고급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너는 자 그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사람 내 영원아 한 사람 내 영원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영원아 다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영원아 다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영원아 내 영원아 다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영원아 내 영원아 다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영원아 다 찬양하라